여러분은 지금 단식욕하는 고양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합성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좋아해요? 하루야, 하루야 좋아요? 물 따뜻하지? 하루 어려워 됐어요? 물이 따뜻해? 물 따뜻해서 기분 좋지 하루 목욕하고 싶어서 일부러 똥 묻혔지? 다 알아? 아이고, 따뜻해 아, 기분 좋아 따뜻해요? 아, 물이 너무 따뜻해 기분 좋아요 아, 이게 바로 발신욕을 하는 기분이지 물이 따뜻하니까 잠이 온다 물을 까먹길래 똥 묻지 마요 아, 기분 좋다 아이고, 물 들어갔어 왜 깜빡 좋은데 좀 더 먹기가 빠르네 물 왜 이렇게 따뜻해요? 반신욕하는 맛나게 하루야, 근데 그거 반신욕이 아니라 완전 풍땅도 안 갔는데? 아, 좋아 나는 어때와 달라요 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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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야, 언제까지 할거야? 이제 나와 하루야, 언제까지 할게?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하루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돼요 하루님 욕조에서 주무시는거 아니에요 하루야, 나오기 싫어? 하루야, 나오기 싫어? 기분 좋아 하루야, 이러고 걸그때는 어쩌라고 꺼내줄 수가 없잖아 하루는 목욕이 너무 좋아요 하루야, 이제 좀 나와요 목욕시간 끝났어요 너무 좋아하시는거 아닌가요? 아구, 참 시끄럽네 따뜻한 물을 즐기고 있구만 아, 이제 나오실건가요? 요, 요 목욕이 끝나셨어요? 하루님, 이제 끝나셨어요? 아이고, 이제 나올거야 하루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난 샴푸를 해야되거든 아, 샴푸도 안했어?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순하다는 랩띠고향입니다 하루야, 목욕이 좋아요 진짜 무슨 음수고한거 같아 왜 이렇게 조용해? 라떼와의 온도차 어쩔거야 따님, 기분좋으세요? 기분좋아요 기분좋아요 이제 하루 다하고싶다 아, 이제 반신욕 그만할래 아우, 나 이제 몸짱짱 풀었어 주름 생긴다 아우, 나 그만하고싶다니까 나 이제 반신욕 그만할거야 아우, 나 간다니까 아우, 나 욕조 반신욕은 좋아도 물 뿌리는건 싫어 아우, 진짜 아우, 나 절 끓이 너무 무셨단말이야 나 절 끓이 너무 무셨단말이야 소스 소스 마늘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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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소금 아우, 너무 이뻐 할리야 할리 지금부터 우리 집에서 살자 우리 이제 개냥아찌 3식구야 안녕하세요 개냥아찌 막내로 돌아온 하루입니다 공탁드려요 주사님들 공탁드려요 여기서 제가 제일 예뻐요 이제 진짜 나오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부탁드려요